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만들며 세계를 향합니다.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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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j railing. 코스모코스는 K-뷰티를 선도하며 도전의 역사를 창조해온 토탈 코스메틱 컴퍼니입니다. KTNZ 그룹사로 바른, 깨어있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안에 계열사와 시너지를 창출하며 코스메틱 리딩 컴퍼니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모코스는 25년이 넘는 생산 노하우와 설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뷰티 노하우를 집적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품질 보증에 따른 신뢰도와 경쟁력을 통해 유수의 브랜드 제품을 OEM, ODM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코스의 연구소는 피부과학을 선도할 신물질을 찾기 위해 산학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신기술과 신소재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삼의 사포닌 중 RG2 성분이 항노화 성분임을 밝혀내 세계적으로 학문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RG3 성분을 함유한 탈모방지 샴푸를 출시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출시된 비프루브는 코스모코스의 노하우가 집약된 데일리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피부 환경 개선에 특화된 바이오 더머글루칸 성분과 다양한 피부 고민별로 세분화된 더마인덱스를 기반으로 전문 피부과학 연구진의 기술력을 통해 검증된 피부 솔루션을 실현합니다 1997년 론칭한 꽃을 든 남자는 대한민국의 클렌징 문화를 바꾸는 등 혁신의 아이콘으로 뷰티 산업을 대표해 왔습니다 생활을 원료화해 보습, 탄력에 효과적인 하이드로즈를 비롯하여 자연에서 온 건강한 아름다움을 표방하고 있으며 합리적 소비를 더해 20, 30대 남녀 고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나안은 코스모코스의 R&D 역량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프리미엄 한방 브랜드로 자연 한방 성분을 주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나안의 제품에는 한국인삼공사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친 국내산 인삼과 홍삼이 사용되며 이중 농축 공법으로 추출한 고농도의 유효 성분을 통해 효능을 최대화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모코스의 시판 제품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과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계 17개국에서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대형 편집숍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통해 K뷰티를 대표하는 코스모코스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K뷰티 리딩 컴퍼니로 도약해온 코스모코스의 길은 이제 글로벌 토탈 코스메틱 컴퍼니로 이어집니다 K뷰티 리딩 컴퍼니로 도약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